사무엘상 17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골리아스를 마주하기 전 어떤 면에 더 준비가 되어야 하고 더 다져져야 되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의 비판을 극복해야 했다 주변의 비판을 극복해야 했다 다윗이 골리아스를 보고 이 한례받지 않은 불레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열정으로 다윗은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만 있었는데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다윗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결코 좋게 보았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형 엘리압이 그런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바라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향해 분노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아버지가 너에게 양치라고 맡겨놨는데 그 양은 다 어디다 두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나는 네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몰아세우고 험한 말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자신을 향한 오해와 비판을 먼저 의연하게 넘어서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를 향한 오해와 비판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 이상으로 믿음을 더 잘 지켜 나아가기는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께도 어느 한도 이상으로는 더 이상 잘 쓰임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예기치 않는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과거 믿음의 체험을 기억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서 사자나 곰을 물리쳤던 일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러갔을 때 그 새끼를 다시 빼앗아 왔던 일 사실 전쟁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체험이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만의 믿음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의 체험들을 기억할 때 강대한 장수 골리아 장수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체험들을 쌓아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체험들을 기억할 때 골리아과 같은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신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우랑의 군복, 무기 다 벗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물멧돌을 들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칠 때 사용했던 물멧돌 자기 손에 늘 들려있던 물멧돌 그 물멧돌을 지상 최대의 장수 골리아스를 향해 나아갈 때에도 다시 잡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리 큰 대적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대적, 산과 같은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게 주신 적은 능력, 그 적은 능력만 다 사용하며 나아가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게 주신 적은 능력, 그 능력 다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사자도 이기는 것이고 곰도 이기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장수 골리아까지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본문은 다윗이 실제 골리아스를 향해 나아가는 장면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어찌 보면 큰 맥락에서는 다 비슷한 말일 줄 모르겠지만 이 시간 본문에서도 다윗의 또 다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이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41절, 본문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 그랬는데 골리아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골리아시 저벅저벅 다윗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긴장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것은 골리아시 자기 방비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골리아시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 자기도 얼마나 완전 무장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무기를 다 갖추고 있는 골리아시인데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큰 방패를 든 사람을, 병사를 그 앞에 앞세우고 다윗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아시 가까이 다가가서 다윗을 보게 되었는데 다윗을 보고 나서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40일 만에 저쪽 편에서 장수가 하나 나왔다고 이 골리아시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내심 어떤 사람일까 골리아시 기대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보았는데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건 뭐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일개 소년이 뽀송뽀송한 푸릇푸릇한 여긴 붉다고 했지만 아무튼 그런 소년이 하나 어디서 나와서 자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골리아시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윗을 업신여긴 것이죠 게다가 다윗이 갑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변변이 제대로 든 것이 없습니다 골리아시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43절의 말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레새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의 손에는 물멧돌만이 아니라 목동이 쓰는 막대기도 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막대기를 보고 골리아시 기가 차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너 그런 거 들고 막대기는 진짜 무기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너 그런 거 들고 나와서 나를 이기겠다고 그렇게 나온 것이냐 참 너무나 기가 막혀서 골리아시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또 골리아시 어떻게 했는가 43절 여기 끝부분에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불레새시 섬기는 여러 신들 그 신들의 이름들을 골리아시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다윗을 정말 험한 말로 저주를 한 것입니다 키가 3미터나 되는 거인이 그 목소리는 또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큰 소리로 다윗을 향해서 정말로 한없는 그런 저주를 막 퍼부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골리아시의 이 저주가 한동안 계속되었겠는데 골리아시의 이 저주가 다윗에게 효과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조금도 없었겠지요 분명한 것입니다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주를 한다 한들 그 저주가 다윗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저주하면 어떨까요 누가 나를 막 저주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막 저주한다고 해도 그 저주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의 이름으로 나를 저주한다든지 아니면 무당을 불러서 막 구술시키면서 내 이름을 걸고 막 저주를 하게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는 아무 영향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미신, 잡신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불레새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이라 하는지라 참 얼마나 위협적인 그런 말이고 상황인지 모릅니다 내게로 오라 강아지 부르듯이 너 이리로 와봐라 골리아스는 다윗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우습게 보이는 소년 하나인데 너 이리 와봐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이라 이제 너는 내 손에 곧 죽게 될 것이고 네 살은 다 찢겨져서 새들과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정말 두려워할 만하고 긴장하지 않을래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옛날 전쟁 영화 보면 북을 둥둥둥둥 이렇게 막 치지요 북을 왜 칩니까 병사들이 불안해하니까 초조해하니까 북을 둥둥둥둥둥 쳐서 병사들 마음 흥분시키고 감정을 고조시키고 그래서 일제히 와 하면서 얼결에라도 나가 싸우도록 그렇게 병사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적군을 정면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터에 내가 이제 나간다 누구나 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자기 주변에 동료 한 사람 없습니다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고 자기 혼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 앞에 서 있는 상대는 어마어마한 상대입니다 햇볕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자가 자기 이렇게 들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그야말로 상대가 자기를 가로막고 용기를 내서 거기까지는 와서 서 있다 할지라도 막상 보면 참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큰 소리로 막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험한 말로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위협적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두려움이 엄습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 45절 말씀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불레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고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환란이든지 골리아과 같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산과 같은 그런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확신에 차있는 믿음이고 고백입니까 이 시간 제목이지요 뭐 하여간 중간에 이런 꾸며주는 말들 조금 빼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이 제목인데 이 말씀 한 소절 정말 마음판에 꼭 박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직역하면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하늘 군대의 하나님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느 때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6절 이어서 46절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불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다윗이 보통이 아닙니다 나이도 어리고 체구도 작고 그렇지만 조금 더 기세에 있어서 밀리지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담대한 것이죠 조금 더 주눅들이지 않고 여기 하는 말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불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 다음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한 또한 구절인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믿음과 고백 두 번째 첫 번째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동기입니다 다윗의 동기 다윗의 동기가 무엇인가 자기 하나 잘 되려고 자기 하나 출세하려고 자기 하나 권세 얻으려고 영광 얻으려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다윗이 나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다윗의 동기입니다 온 세상으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리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간절한 열망과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명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가는 간절한 열망과 동기 하나님이 왜 그 사람과 함께 하여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함께 하여 주시고 골리아과 같은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두 가지 보았습니다 먼저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참 이런 말은 큰 소리로 한번 해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다르게 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 이 동기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47절인데요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또 여기 다윗이 하는 말이 먼저 앞에 부분 보시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고백이고요 여러 번 반복되는 고백이고 사무엘상 앞에서도 나왔던 고백입니다 요나단도 역시 이런 고백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6절 사무엘상 14장 6절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의 한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연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요나단은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연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었고 다윗은 오늘 본문 여기 47절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본질적으로 같은 말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칼과 창이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것은 칼이나 창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겠고요 칼이나 창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다 반대로 칼이나 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여기 후반절에 연결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만 하나님께 달려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의 대소사가 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참 유명한 요절을 우리 먼저 보았었는데요 잘 아시는 요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달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다 믿으시지요? 인생의 생사화복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모든 일들의 절대 주권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일생토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47절에서 이것으로 47절을 매듭지으면 사실 중복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것과 47절 사실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겠는데요 좀 더 여기 47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걸 세 번째로 잡아보았습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이 무리는 누구인가? 찾아보면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안에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나단 때 요나단의 고백을 듣고 한때는 용감하게 싸웠던 전력이 있는 백성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 골리아세 용모를 보고 외부적인 조건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기백입니까 소년 다윗이지요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 자기의 고백 그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리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교만한 사람인 것은 결코 아니죠 바로 전까지 아버지의 양을 치다 온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뭐 하나 해보자고 온 게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겸손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다윗인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손을 놓고 낙담하고 있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나의 이 모습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저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또 다른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았었는데요 두 번째가 동기로는 첫 번째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동기 그리고 여기 세 번째인데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는 또 다른 동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잠자는 다른 이들을 깨우고자 하는 동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동기 간단하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는 다른 이들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동기 이런 동기가 어린 소년 다윗에게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지도자의 마음이 어린 다윗에게 있다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중심이 다윗에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나타난 다윗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나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나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있는 누군가가 세임을 얻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고 이런 소원과 동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더욱 힘써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본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잘 믿고 섬기는 모습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경험케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또한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찌해서든지 그들에게 힘을 주고 어찌해서든지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 믿음의 길,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더욱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또 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냥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뭐 저렇게 적당히 살아도 되는구나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어기게 만들고 그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윗이 실제 골리앗을 마주하는 장면 우리 보았고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우리 다윗의 믿음을 본문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한 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얼마나 좋은 믿음이고 고백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잠자는 다른 이들을 깨우고자 하는 동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동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여러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믿음과 고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